헉. 후. 좀. 저한테 맞는. 오늘 여기까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아입니다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거라고 조금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으로 지금 헬스장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아마 다들 집에서 운동하고 계실 텐데 집에서 운동이 되시나요 저는 일단 집이라는 공간은 휴식 쉬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헬스장을 가는 이유가 뭐야 나는 헬스장을 가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걸 보고 자극받아서 저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헬스장 가는 제일 큰 이유인데 집에서는 보고 따라할, 보고 자극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 거는 바로 짜잔 이미 출시된 지도 좀 오래됐고 유튜브에 후기도 되게 많아가지고 살짝 뒷봉치는 걸 수도 있는데 링피트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운동을 좀 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된 게 이거였는데 어떤 분이 식단을 조금 하시고 그 어떠한 다른 운동도 없이 이 링피트만 했는데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대요 후기도 되게 좋았고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이게 원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1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당분 마켓에서 중고가로 샀기 때문에 7만 원은 주고 구입했습니다 바로 운동 같이 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이 여기를 이렇게 이걸 링피트를 이렇게 조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 지금처럼 문을 조급하니 나가자 야호 야호 잘했다 coat 야호 빨리빨리 암 those 워 우린 잘했어! 보스! 포기하기 포기하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저한테 맞는 오늘 여기까지 이 어드벤처 말고도 맵에 라인에 맞게 할 수 있는게 많더라고요 과연.. 그동안은.. 아직도.. 1, 2, 3, 2, 3... 리허설 1, 2, 3, 2, 3, 4, 1 1, 2, 3, 1 1, 2, 3, 4, 1 5, 3, 4, 1 가득! 아 아 개폭세다 내 이유가 예 i 으 으 으 으 아 아